하드코어 섭이요 3인칭 안되요 어저께 하드코어 해봤는데 재미는 있는데 어렵긴 어려워요 한번 도전해볼까요?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똑같으니까 상황은 오케이 태도님만 괜찮으면 저는 괜찮아요 우리 한번 하드코어 섭 한번 해보죠 그 대신 이걸 줄여야 돼 이 헤드복 요거 안 줄이면은 막 완전 흔들려요 우리 어디 있는지 위치 알죠? 저기 앤디 토디님은 이 근처에 있죠? 토디님도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가 별로 저격하게 좋은 지점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반대쪽으로 갔었어야 되나? 로딩점 어우 야 구를 때 봐봐 아 구를 때 하늘이 천지가 개벽해 아이고 천지가 뒤집혀 구르게 하면 여러분들 자꾸 날 화나게 하면 이렇게 이걸 자꾸 보여줘가지고 여러분들 터나오게 할 거예요 멀미나게 키 밑에 붙이고 보세요 지금 어? 속 안좋으신 분들 좀 키 밑에 붙이고 보세요 멀미안하게 아 우리 위치는 당연히 안 뜨는구나 하드코어 섭이라서 3인칭이 안됩니다 핸드폰도 아 핸드폰은 같이 돌린다고? 아 그러고요 아 모바일의 장점이 여기서 드러나는군요 내가 이 구르기를 하면 이 모니터로 보시는 분들은 어지러워 죽겠는데 해 모바일 분들은 이 타이밍에 맞춰서 모바일 이렇게 한바퀴 돌리시면은 안 어지럽대 야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만 어? 뭔 소리지? 총소리가 났는데? 아 테리 방귀 소리였나? 아 코빠랑 소리였군요 코빵기 소리 포디님 어디겠지? 저dade 너enas 대부분의 캐나 Step 4 escalatus 이거 뭔 소리지? тысяч의 양 liz journalists 나이 네 어 잠시만요 어 guerang 어 여기 주변에 외국인들이 있는거 아녜요? 아 이거 제가 그거 무결성 검사해가지고 게임 다시 시작 마이크를 좀 줄여 놓을게요 아냐아냐괜찮아괜찮아 안들려 거의 안들려요 rigtig 나는 아니 누가 여기 주변에 누가 있나 싶어서 후디님 어디갔지? 받아 아, 저기 있다. 아, 부디님 저기 있네. 저 검은 어르실. 깜깜해서 안 보였죠? 어둠 속에서 나와서 난 옷만 움직이는 줄 알았네. 그나마 선글라스를 껴가지고 다행이에요. 우리 공항으로 들어와 볼까요? 여기 어디를 가야되는 거지? 저쪽에 관제탑에 가야되겠는데? 우리 관제탑 쪽으로 갈게요. 관제탑으로 이동. 아, 총소리는 아니에요. 저기 앤디가 뭐 무결성 검사하고 있대. 하드코어 수업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보스들 많아요. 네, 1인칭은 되게 긴장돼요. 아, 이렇게 멀리 없나? 아, 여길, 여길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가볼게요. 네. 하드코어라서 1인칭 밖에 안됩니다. 3인칭이 안되요. 오케이, 클리어.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쭉 달려오면 돼. 휴대님은? 휴대님 어딨지? 네, 이 데이즈 모드에서 베테랑보다 더 전문가 서비인 것 같아요. 어, 왔다. 생존 게임입니다 살아남기 게임이에요 좀비와 다른 사람들의 저기로부터 아 이게 저렇게 멀었어? 이상하네 저 관제탑인데가 저렇게 멀어? 이게 방향감각 상실하기는 딱 좋아 1인칭이 앤디? 앤디 뭐 아랍권에서 오셨어요? 아, 아랍방송을 보시는데? 앤디 앤디 아랍어 공부하나? 들리세요? 어, 아랍어 뭐 아랍, 아랍 뭐 봐요 아랍 야동 보지 이거를 스킵을 하면 저장이 안 돼가지고 아, 그래 그래 봐야 봐 괜찮아 난 또 아랍 야동 보는가 해서 어, 잠깐만 뭐 지나갔는데? 마이크 최대한 그거 안 하게 하려고 줄여놨는데 아니, 괜찮아 알카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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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이에요? 알카에다님 고맙습니다 아랍 야동 있습니다 그거 다, 이 아랍 야동 다 있어요 아, 저기 얼굴 천으로 가리고 하는 거 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랍 사람들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아랍 사람들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스타일로 아랍 스타일 여러분들 이제 뭐 홈쇼핑 같은 데 가시면은 무슨 뭐 베르사체 스타일 구찌 스타일 이런 거, ST 붙어있는 거 그런 식이죠 네 아니, 왜 아니에요 잠깐만요 앤디 오는 동안 우리 어떻게 저 관사람 아니에요 누구지 이거? 어, 푸디님 아, 깜짝 놀랐네 아, 그 그 푸디님 그 얼굴 좀 좀 얼굴 좀 웬만하면 앞으로 옆으로 굴러와요 그어 정면으로 오지 말고 깜짝깜짝 놀라 입술이 너무 두꺼워 아이 아이, 입술이 왜 으유유 이러고 있어요 코드 너무 크고 얘 그래도, 사무엘 엘 잭슨 보는거 같잖아 아니 사무엘 엘 잭슨님이 여기가 계셔 배트맨 도와줘야지 아니 배트맨 도와주시는 분이 사무엘 엘 잭슨 맞나? 이 배트맨 그거 도와주시는 거 사장님 있잖아 어 아 외모 미안합니다 외모 미안하네요 미안합니다 네 자 왔어요 가보도록 할까요? 우린 지금부터 우린 지금부터 공항에 침입할겁니다 이 공항은 정말로 무서운 곳이에요 제가 먼저 가보죠 고고 기어가야되나? 어 막혀있어 좀비가 있고 야 여기가 그게 아니네 여기가 관제탑이 아니네 굽샷 관제탑이 여기가 아니었네 네 근데 너무 멀리 왔구나 관제탑이 이쪽이었구나 총 가급적 프리님이 좀비 처리하는걸로 소음총이니까 저 망로도 올라가도 되나? 올라가 뭐있나? 아 되게 멀다 네 주변 수풀에 스나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개활지 나오면 차라리 뛰세요 네 긴장됩니다 저쪽에 소방서 있고 왜요? 위치가 지금 공항이죠? 네 공항 저 네 공항 북쪽 북쪽에 그 경납고 있는 쪽으로 갈거에요 소방서로 먼저 갈까? 네 공항 아니에요 저 들어왔어요 네 소방서로 갈게요 위치를 못 막사를 가라고요? 막사가 어디쪽에 있는데? 네 헬기는 있어요 어 여기 텐트가 있는데? 앱 누르시면요 네 그 공항 에어필드 그 오른쪽 위에 그 막사가 쭉 있구요 네 그 중간쯤에 관제탑하고 있고 오케이 배럭이 있구요 중간쯤에 그리고 왼 이제 소방서도 있고 네 오케이 여기 텐 쩌는데? 로켓 런처도 있어 여기 다 있어 여기 풀템 있는데? 저 그럼 일단 그 공항 그 동부쪽으로 가면 될까요? 어 어 네 거기 어디냐면 여기 화면 보이세요? 잠깐만요 총소리 났죠 누가 썼어 네 보고 있어요 저기 텐트가 있는데 텐트 풀템이 있어 텐트 풀템이 있어 지금 총 쏟을 것 같아 네 깰로 깊이 있을 수 있다고? 핵인가 근데? 핵이면 저거 먹으면 골치 아파지는데 네 다 날라갈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저렇게 다 있을 수가 있지? 우리 다 어디갔어요? 테리? 푸디님? 그냥 먹지 말라고요? 저는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네 어디서? 근처에 저격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텐트 또 있는데 텐트 먹고 나르 다른 석으로 나르세요 아 텐트 먹고? 네 오케이 저격수 있으면 네 라이플로는 힘들어요 라직 근데 가방이 꺽쳐있는데 뭐 좀 버려야겠다 테리 집사람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다 저격총이면 할만한데 네 다른 데서 텐 파밍을 하고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먹고 튈께요 네 길래 있었어요 오케이 뭐뭐 챙겨야 돼요? 디아 DMR 그걸로? 그거 먹으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어디쯤이세요? 미치가 나 지금 어딘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어디 안에 분지 같은 게 있는데 쿠파인데 거기 안에 있거든요 거기에 텐트가 있더라고 네 제가 그러면 텐트 그거 표시해 놓은데 제가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도 표시해도 네 그쪽 위험한가? 어디서 죽으셨어요? 테리님 테리님 어디서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들어오다 죽은거죠 하여튼 DMR로 바꿔버리고 여기 탄창 다 버려버려 DMR 드셨어요? 아니 아직 못 먹었어요 DMR이 좋아요 그게 나이트 비전까지 있으면 아 진짜요? 그 스나 총 중에 네 나이트 비전 호환이 안된 총은 네 그 고글 나이트 비전 쓰다가 야시경 쓰다가 이제 스나 겨누면 이제 벗고 다시 야시경을 벗고 이렇게 조준하거든요 아 오케이 야시경까지 한꺼번에 된다 이거죠? 네 근데 DMR은 돼요 네 푸디님 살아있나? 푸디님 있어요? 살아있어요? 나 스모크 그레네이드 뿌립니다 혹시 테리님 텐트 발견하고 죽으셨어요? 아니요 텐트가 낚시일 수도 있거든요 텐트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 지금 1인칭이라서 킥됐어요 저 진짜요? 네 나 있다는거 아직 모른다는거네 이거 방장이 킥한거 같은데 이번에는 방장거 같은데 네 이거 L L85 A2 좋아요? 오 그거 그거 좀 쓸만해요 아 진짜요? 네 나이트 비전 나이트 비전 대박 텐트 가셨어요 지금? 네 누구 온다 얼른 디컨 하세요 총 맞아도 디컨 하세요 그냥 잡았어 왜 저 나를 킥했지? 잡은거 같은데 그거 킬 뜰 때까지 안심하지 마세요 그거 네 기절 상태에서 강종하거든요 사람들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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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뭐지? 나 그렇게 많이 쐈는데? 왜 안 죽었지? 걔 피 흘리는거 봤는데? 그... 기절 했는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기절 어 아니 근데 지금 한방 맞고 죽었네 아우 아 두 명 있었다고? 아 나갈걸 아우 아 나갔어야 되는데 나이트 비전이랑 아우 아 나갔어야 되는데 아우 딥컨 할걸 아우 아우 진짜 아깝다 아우 더보려다가 아 욕심 아 욕심 때문에 아 슬프다 푸디님 어디에요? 살았어요? 녹색 스모그 거기서 거기 근처에요 테리 집사람님 고맙습니다 거기 수풀 사이에 텐트가 있고 거기 두 명 시체 있을 수도 있어 두 명 다 죽어가고 있거든? 나 수풀 사이에 계속 들어가 있었어 그 녹색 텐트를 보고 우측 지점인데 야자열맨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들어온 쪽 말고 공항 쪽으로 저도 지금 다시 가고 있거든요 공항 여기 완전 대박인데? 저기 잘만 털면? 우리 다시 들어갈까요? 우리 이 섭에서 뼈를 묻읍시다 그거 쌤치고 튀기 네 쌤치고 튀기 어떤 위치를 정확히 알면 제가 저격으로 네 아 위치가 정확하게 그 그 공항 지도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 막사들 아 그 뭐야 공항 그 저기 뭐지? 경락고 되게 많은 쪽이랑 저쪽 끝에 건물이랑 그 중간 사이에요 중간 사이 그 중앙에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좀 오른쪽으로 삐져나와 있다는 거죠 아 잠깐만요 뜨내기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화면으로 살짝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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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화면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화면이 아 맞다 맞다 화면 꺼져있어요 화면 여기 보면은 여기 여기 저기 여기 어 잠깐만 손가락 손가락 여기 근처 여기 근처 여기 수풀 근처 그.. 마우스가 안 보이는데 지금 보일 거예요 뷰탈린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지금 보이나요? 마우스? 네네네 여기 근처에요 여기 근처 여기 근처에 두 명 정도 있는 거 같애 근데 내가 한 명은 잡은 거 같거든? 두 명 다 잡은 거 같애 한 명도 나머지 한 명도 피 흘리고 있었어 둘 다 길리 슈추했고 네 네 푸대님 죽었어요? 아 푸대님 죽었구나 우려 제가 찍은 위치가 맞네요 네 일단 제가 조심스럽게 혹시 가볼게요 네 아 거기 조심해요 진짜 거기 거기만 잘만 점령하면 풀템이야 우리 여러분 테리님 푸디님 나오거든 무조건 공항으로 달려요 거기 텐트 먹고 튑시다 텐트 먼저 먹으신 분은 바로바로 트세요 아 나 진짜 좋은 척 먹었는데 근데 운영자인 거 같은데 맞아도 안 죽던데 여기 어디였지? 지금 나 어디 나 어디서 나온 거지? 나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틀났다 아니면 한 명이 근데 내가 킥당한 게 좀 의심스럽긴 한데 네 그러니까 둘 다 영재인 거 같아 다시 들어왔어요? 네 저 들어왔어요 거기만 조그만 있어요 괜히 갔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괜히 좋은 아이템도 바렛 날릴라 근데 거기 바렛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던데? 장난 아니던데 풀템이 다 있던데? 네 네 길리가 길리가 좀 탐나네요 네 다 핵이던데요 완전 핵인 거 같아요 풀템 다 있고 텐트가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다 풀템이었고 그다음에 걔네 둘 다 길리 슈트 있고 있었고 장난 아니었는데 콩슝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저거 핵으로 먹은 것도 우리가 먹고 다른 서버로 튀면은 아무도 제재 못하는 거죠 아무리 핵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이제 운이 없으면 이제 글로벌 벤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부정 부정 약간 그런 것처럼 되면 제재 당해요 아이디자 측은 아 핵은 아닌 것 같대요 거기 아이템 좋은 게 원래 많이 나오는데 녹화 위치하기님 아! 녹화로 위치하기는 걸까? 잠깐만요